오늘 이 행사에 전 국민과 더불어 해외 동포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이 70년을 달려오는 과정 중에 이제 대한민국이 해체되어서 북한으로 편입되느냐 아니면 자유통일을 이루어 세계의 두 번째 나라가 되어서 인류 역사에 기여하느냐 결정적인 사건이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제 3월 9일 날 진행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헌법을 존중하고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을 존중하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앞으로 전진시킬 지도자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문재인과 같은 이런 놈들을 다시 선택하느냐 그 역사적 사건이 우리 앞으로 차츰 다가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가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 보면 흘러가는 대한민국의 맥을 잊어버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세웠고 박정희 대통령이 일으킨 나라입니다. 오늘날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좋은 현상들은 모든 전체는 이승만과 박정희의 효과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나쁜 일이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바로 주사파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살기에 바빠서 지금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잊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승만과 박정희의 효과를 가장 많이 보는 자들이 특별히 30, 40세대가 이승만과 박정희의 효과를 누리고 사는 제1당사자들이 주사파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설교하는 설교가로서 50년 동안 설교를 해왔습니다. 성로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 부모가 어떻게 살아왔다는 과정을 알지 못하면 그 자녀들은 부모가 했던 고생을 다시 해야 된다. 만약에 부모님들이 하신 고생의 과정을 잘 알면 그것을 위해 서서 다음 세대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젊은이들이 보면 역사의 교훈을 잊어먹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세웠고 박정강 일으킨 나라입니다. 심지어 문재인 씨 같은 이런 인간도 입만 열면 국민들에게 돈 나눠준다고 뜨듭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도 입만 열면 국민들에게 돈 나눠준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뜨듭니까 이제는 윤석열 후보도 같이 따라서 뜨듭니다. 군인들에게 다 사병들에게 200만씩 돈을 주겠다. 국간을 다 팔아서 다 나눠주십시오 차라리. 그런데 일만 열면 몇십조 일만 열면 몇십조라고 하는 그 모든 돈은 미안하지만 이승만과 박정희가 만든 돈인 것입니다. 남이 만든 돈을 가지고 니들이 왜 장난을 치냐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제는 모든 초점이 후보 단일화에 모여 있습니다. 자유 우파 후보들이 단일화가 되면 저 미래학자들이 예언하는 그대로 미국의 엘빈 토플러 조지 프리드먼 박사 하버드 경제학 교수 로버트 베로 이와 같은 수 없는 학자들이 말하는 그대로 대한민국이 자유 통일을 이루어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로 통일이 되면 대한민국은 세계의 G2 나라가 된다고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초점이 후보 단일화에 모여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나오시는 여러 연사님들을 통하여 왜 후보 단일화가 중요하며 후보가 단일화 될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자유 통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것이고 인류 역사에 기여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며 만약에 이번에도 후보 단일화가 깨진다면 최소한 6.25와 같은 비극적 사건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전 국민이 일어나서 국민의 명령으로 후보에 대한 단일화를 명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 이번만큼은 반드시 후보가 단일화가 되어서 대한민국이 세계의 위대한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결정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추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